고성구 칼럼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통일평화연구원이 있는데요 통일평화연구원이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23 통일의식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오늘 고성구 칼럼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를 일별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일이 전혀 별로 필요하지 않다 통일 필요 없다 29.8%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번씩 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대략 지난 15년간의 통일 관련 의식 변화 추세를 읽을 수 있는 것인데 별로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가 29.8% 관련 조사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20대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 응답 비중이 41.3% 그 다음에 통일이 가능하다면 어느 시기에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가능해요 33.30년 이상 걸릴걸요 30.30년 이상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적어도 언젠가 되겠죠 이런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 응답도 2007년 조사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이라는 우리가 부르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이탈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가깝게 느낀다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19%밖에 안 나왔어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자유대한 민국으로 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것이면 어쨌든 싫다 이런 감정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최저치 19%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또 현 정부 대북정책에 만족한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만족한다 작년에 45%가 올해 53%로 현저하게 상승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보수층에서는 58% 작년에 올해 69% 10% 이상 올랐는데 이른바 진보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년에 41이 올해 44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회계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 81.5%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1.5%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동반 상승해서 작년에 5.1%가 올해 8%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좋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어쨌든 작년에 5%가 올해 8%로 상승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45.8%가 45.8%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이 45.8%고 중국을 위협 국가로 인식하는 게 36.8%입니다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81%고 중국을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게 36.8%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는 게 45.8%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가 49.3%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체 핵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가 23.6%입니다 핵무기 보유를 반대한다는 17.8%에 불과합니다 자체 핵 개발을 하든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갖다 놓든 우리도 북한에게 대응해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70%가 넘습니다 이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실시했고 신뢰수준 표본원차 플러스 마이너스 2.8이니까 상당히 정확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지상주의가 이제 완전히 꺾였다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종북주사파들이 수십 년간 다양한 형태로 전파해왔던 통일지상주의가 완전히 꺾였다 이거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통일지상주의 모든 통일은 선이다 이런 주장을 종북주사파의 지식인 문화인들이 대놓고 해왔습니다 모든 통일은 선이다 이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그런 따위의 통일지상주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통일은 선이라니 이야말로 정말 궤변이죠 이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그야말로 지당한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주장에는 무엇이 깔려있냐 두 가지가 깔려있어요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질서하의 통일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이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하는 종북주사파의 주장은 자유민주질서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질서로의 통일도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질서로의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인민민주질서하의 통일은 북한이 적화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적화도 어쨌든 동강란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까지도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는 참으로 위험한 알상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 무력전쟁을 해서라도 통일만 하면 선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전면 남침을 하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선언했어요 남한을 미제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의 군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선언했어요 무력을 통해서 통일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모든 평화는 선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바로 그런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통일하면 그게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6.25 전범론 6.25 책임론에 면체부를 주는 겁니다 6.25 전범은 김일성이죠 그리고 스탈린이고 모택동인데 이 자들에게 특히 김일성과 그 집단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통일하기 위해서 한 거지 모든 통일은 선이잖아 이 두 가지의 아주 사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모든 통일은 선이다 이런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먹혀왔단 말이에요 먹혀왔는데 이번 서울대 평화통원연구원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절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종북조사파의 궤변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통일 문제를 우리가 아예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통일은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선언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 통일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질서 하에 통일을 선언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자유민주적 질서 하에 북한을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이나 외계적 압박을 통해서 연착륙시켜서 북한 김정은 집단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서 평화적 방법으로 점진적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질서 하에 편입시키는 통일을 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선언이에요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통일을 포기한 적 없어요 다만 종북 주사파들과 통일의 경로와 방법과 원칙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통일 원칙을 위해서는 우선 전쟁을 억제해야 됩니다 전쟁을 억제시켜요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총력을 경주해서 확장 억제를 현실화시키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상각 안보체제를 구축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전쟁은 설득으로 중단되시키거나 설득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확장 억제라는 강력한 전략적 우위를 통해서 북한이 감히 전쟁은 전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분전 국지전도 꿈꿀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일단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분당관리를 외교적으로 잘해서 북한이 외교적 거립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 더 이상 김정은 폭압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 김정은 폭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 없이 자유민주적 질서하에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그런 통일을 도모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심화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확장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분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적 질서로의 통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주변 강국들의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성과 있게 진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일 문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왜 70년간이나 나눠서 살아야 되느냐 다시 하나가 되자 판문점으로 가겠다 판문점으로 나오라 이런 감상적 통일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위험하게 만들고 그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편승해서 종북주사파들과 김정은 집단의 선전선동과 남남갈등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통일이야말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통일에 대한 철저한 현실주의적 접근만이 전쟁 없이 자유민주적 질서의 이니셔티브가 관철되는 통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통일 관련 의식 변화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제가 해석해 드렸습니다 종북주사파들의 통일지상주의에 숨어있는 그 음흠한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하의 통일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좀 더 심층적이고 전략적이면서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한 이런 통일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안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게 생중계가 됐는데요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미국 캠프 대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의미를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루어진 한미일 대화는 지속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캠프 대비드의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협조체제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미일 3국의 협력 범위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확장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캠프 대비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협력 분야가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첨단기술력과 선진산업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표준화, 기술유출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협력이 글로벌 첨단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무위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미일 캠프 데이빗 상국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캠프 데이빗 한미일 상국정상회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외교적, 안보적,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빗 회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직접 설명이 있음 후 캠프 데이빗 회담 전반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조율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조태용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제시하면서 향후의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정상회의의 핵심 문건, 문건이 세 개가 발표됐습니다 캠프 데이빗 프린시플, 캠프 데이빗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스피릿 오브 캠프 데이빗, 캠프 데이빗 정신 그리고 공약인데 이 중에서 캠프 데이빗 원칙, 제가 이건 헌법에 해당된다 이랬잖아요 원칙은 헌법에 해당된다, 정신은 법률에 해당된다 공약은 시행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당연히 최상위에 있는 헌법에 상응하는 캠프 데이빗 원칙이 제일 중요하죠 조태용 실장도 정상회의의 핵심 문건은 캠프 데이빗 원칙이다 하면서 이런 수준의 문서는 코드에도 아직 없다 코드는 이미 몇 년 전에 가동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집단안보 체제인데 그 코드에도 없는 캠프 데이빗 원칙이라는 문서를 이번에 한미일 상국 정상이 채택했다 그 정도로 이번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세계 질서에서는 좀 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명실상부하게 진출했다 캠프 데이빗 회담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진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발언을 합니다 조태용 실장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핵연료의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처리 농축을 통해서 나오는 게 플루토늄입니다 그리고 우라늄이죠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료가 되는 소재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미국과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죠 아니 전범국가인 일본은 일찌감치 외교를 잘해서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서도 핵무기를 만들 소재인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고 있지 못했구나 이런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적어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그동안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 캠프 데이 및 상국회담이라는 역사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가 미국의 거듭된 확장 억제 약속의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원유철 대표 같은 사람이 핵주권론을 1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정몽준 대표 같은 사람은 전술핵 재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면서 이건 정치인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라면 정부는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이 나오고 또 이들이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나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를 맡고 있는 미국의 의회의 주요 정치인들과 만났을 때 미국 그 주요 정치인들한테 한국의 여론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국이 지금까지의 해구산 약속보다 훨씬 더 진전되고 강화된 확장 억제 약속을 하게 되고 그것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회의체인 NCG 결성에 더해서 한미일 상국 안보체제 구축으로까지 나가게 됐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태영 실장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 공개 언급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강력한 그런 요청이다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제가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캠프 대비 상국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문건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최상위 문서인 캠프 대비 원칙인데 이건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아니다 원칙과 정신에서 선언된 바대로 적어도 한미일 상국 정상이 1년에 한 번은 만나고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상국의 안보책임자, 상국의 외교장관, 상국의 국방장관, 상국의 재무장관 다층적으로 정례회동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의 일과성 행사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앞을 내다보고 만든 문서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된 쿼드도 아직 그런 차원의 문서는 없다 이렇게 캠프 대비 상국 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미일 상국은 과거에는 선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였다면 특히 일본과는 그랬죠 이제는 산미일 협력이 상수가 됐다 또 인도 태평양 지역 권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 미국, 일본이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행동하는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태의 중심국가, 글로벌 중축국가로 나아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캠프 대비 한미일 상국 정상회담이었다 조태형 안보실장의 의미부여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 구축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어떻게 세련되게 외교적으로 소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의 고도로 전략화된 그런 행보를 앞으로 기대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제는 민생이다 오늘 도하 일간제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국정은 경제다 이런 기사들을 썼습니다 오늘 단행된 산자부 장관 인사를 보도하면서 박문규 국조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새 산자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정통경제 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춰서 국정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이제는 경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는 일면 탑으로 이제 국정중심은 경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아주 흥미있는 뉴스를 이 문제에 관련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당정협의를 가졌는데 국민의힘의 박대줄 정책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한 내용 그러니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박대철 정책의 의장이 설명한 것 월 60회 지원 안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연 최대 20% 21만 6천원까지 환급해 주는 K-PAS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연간 32만 4천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 6천원까지 환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군 초급 간부 초급 예산 예산도 협의했다고 밝혔는데 초급 장교의 장기 선발률을 80%대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계급 정년에 걸리더라도 군무원으로 전환해서 최소 20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고 부사관 하사 중사 상사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해서 장교와 같은 제도로 운영 관리하도록 개편한다고 하면서 이때 초급 장교 소위죠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봉급 수령액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만들겠다 현행보다 연봉을 400만 원 더 예산에 반영하겠다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3년 이하 초급 간부니까 소위나 중위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일선의 소대장을 맡는 사람들이죠 또 2027년까지 1인 1시를 추진해 왔는데 초급 간부 숙소 장교 정도 되면 방 하나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건데 이게 그동안 추진 중이고 완공이 2027년인데 이걸 1년 당겨서 완공하겠다 2026년까지 소위 이상 장교들은 다 1인 1실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 또 비무장 지대에 소초 GP, GOP, 그리고 함정과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들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것이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수당 인상이라든지 연봉 인상 등 그리고 1인 1실과 같은 이런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걸 위해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자기 돌봄비로 연간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 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 돌봄 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미래는 포기한 채 생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년들 청소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당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이게 체감이 되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초급 간부 소위 대중의들은 바로 체감이 될 거예요 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청소년들한테도 바로 체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명한 이 정책들은 체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자 오늘 칼럼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경제다 그러지만 이제부터 민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 아무래도 거시적 접근이 우선되죠 민생 미시적 접근으로 가야 됩니다 경제 줌아웃해서 봐야 되는데 숲을 봐야 되니까 민생 줌인해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내야 됩니다 선거를 9개월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집권당 특히 국민의힘 선거를 치러야 될 국민의힘은 줌아웃보다는 줌인으로 숲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뀌어야 되고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걸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이 민생입니다 거시경제적 관점과 줌아웃을 통해서 숲 전체를 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선거를 앞둔 집권당은 줌아웃으로 숲 전체를 보는 거시경제적 관리는 정부에 맡기고 구체적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보살피는 주민을 더 치열하게 해서 나무 하나하나 나무 가지 하나하나 나무 잎 하나하나를 보살피는 이런 방식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경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는 민생이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경제와 민생이 그렇게 당정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면 경제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짝을 맞춰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이 경제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를 조치한 국민의힘이 민생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의 전환과 프레임의 전환을 주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통령과 정부에다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민생 메시지 민생 관련 행보가 대통령의 일정에도 반영이 되고 총리 이하 장관들의 일정에도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힘이 해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한 것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국민의힘만 갖고 하지 말고 민생 관련 TF를 초당적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민생이 체감도 있게 구현되려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잘 수렴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 이상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 횟집 주인들 전통시장에 작은 점포 하나 갖고 있는 분들 일자리 절벽에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들 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전해 듣지 말고 민생 TF를 구성해서 그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게 해야 됩니다 당정협의에 못지않게 당이 중심이 돼서 민생 현장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는 그런 민생 특위 같은 것을 범당적 초당적 범위에서 이걸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를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합니다 경제는 심리라고들 하죠 민생이야말로 심리입니다 어려워도 어려워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구나 우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 견뎌낼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민생이야말로 메시지고 민생이야말로 심리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거냐 이 점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머리를 모으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결단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이 고성국 칼럼은 특별히 호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인들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재경 호남인들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민식 보험부 장관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광주시장 강기정의의 택도 아닌 반박문 그리고 그에 대한 박민식 보험부 장관의 재반박 제가 어제 그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논쟁 좀 제대로 해봐라 정율성 공원이라고 하는 사안을 가지고 보험부 장관과 광주시장이 붙었는데 기왕 붙은 건 논쟁 한번 제대로 해봐라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과연 강기정의가 논쟁할 자신이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강기정의가 꼬리를 내려버렸습니다 꼬리를 어떻게 내렸냐 강기정의가 논란을 멈추고 평가와 공가는 역사에 막히자 아니 이 차가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며 그러면 공가와 평가가 있어야 무슨 기념을 할 거 아니냐고 그거에 벌써 몇 년 전에 문재인 종북 주사바 정권 때 추진돼서 예산이 집행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 보험부 장관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피든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잘못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겠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갑자기 이 자가 계속 하겠대요 계속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논란은 멈춰라 평가와 공가는 역사에 맡기자 그랬어요 완전히 꼬랑지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정율성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기정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정율성 선생은 그 아버지와 오남매 친가와 외가 모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이다 아니 정율성이가 공산당 빨갱이 아니었냐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왜 그 집안 얘기가 나오냐고 강기정의는 이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물귀신 작전을 폈습니다 아마 저 식급할 거예요 당사자들이 150억을 투자한 밀양 김원봉 의열기념공원 아 이제 김원봉이도 문제가 되겠네 123억 원을 투자한 통령의 윤희상기념공원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지금 문제 제기해 왔던 겁니다 강기정의가 아주 잘했어요 그래 정율성이만 문제냐 윤희상기념공원 도대체 이건 뭐냐 말이야 김원봉 의열기념공원 이건 또 뭐냐 말이야 차제에 이런 거 다 털어내자 아주 잘 됐어요 그러면서 김원봉 의열기념공원 윤희상기념공원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이 공원들도 문을 닫자는 말씀인가 라고 했는데 그렇다 문을 닫자 도대체 지금 통양에 가서 윤희상이 보러 가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김원봉이 보러 밀양에 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다고 문을 닫고 파내자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얘기까지 털어놨습니다 면피를 하려다 보니까 온갖 것들을 다 지금 집어끌어 놓고 있는데 아주 잘 됐어요 음악가 정률성 동요제를 이어온 게 18년짜래요 야 아니 호남인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이런 빨갱이를 동요제로 엮어가지고서 18년간의 행사를 해왔냐고 정률성 공원은 6년 전에 계획해서 올해 연말 완성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용섭이가 광주시장 할 때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이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아니 그러니가 왜 나와 여기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뒤럽게나마 적발했으면 뿌리채 뽑아내야지 그러면서 보훈부도 정률성 논란을 멈추고 그에 대한 평가와 공간은 역사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정리하는 게 국가보험부야 아주 잘 됐어요 차제에 정률성이 18년 전부터 했던 동요제 이거 광주시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다 보고 6년 전에 도대체 어떤 자가 문재인이 하고 이 용서 당시 광주시장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정률성 일을 기념공원 하겠다고 한 것인지 샅샅이 드러내서 조사하고 150억 원이나 투자한 김원봉 의열 기념공원 이건 도대체 어떤 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123억 원이나 투자한 윤희상 기념공원 이거 아마 노무현 때부터 했을 것 같은데 다 드러내서 그동안에 이것들이 어떻게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다 지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아주 잘 됐어요 정률성이자 기념공원 논란이 공개적으로 터지자 김오복 여사가 강기정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김오복 여사는 연평도 폭역전 당시에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세요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서정우 하사가 호남 분입니다 김오복 여사도 호남 분이에요 이분이 강기정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김오복 여사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7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정년퇴직한 분입니다 김오복 여사는 강기정의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국 유공자에게는 무관심하면서 북한 중국 공산세력을 도운 사람을 기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 당장 중단하라 김오복 여사는 상장까지 받은 그런 사람을 위해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강기정의한테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강기정의가 카톡 메시지로 답을 보냈는데 강기정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라 중단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참으로 무례한 자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자예요 호남에 있는 호남 대안연대 호남 대안 포럼이라고 하는 지식인 포럼이 있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조선계에 강장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은 정율성이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 조국과 우리 고장을 유린했다 이 세상에 어떤 국가가 어떤 도시가 침략의 부역자를 국민 세금으로 기념한단 말인가 강기정은 정율성이 광주의 역사문화 자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침략의 부역자를 중국인 관광 호객령 찌라시로 쓰겠다는 그 발상 자체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율성은 자발적인 자신의 의지로 중공과 북한 정권에 부역했다 이런 자를 껴안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반역이다 강기정의 발언은 광주시민과 광주시민이 일군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먹칠을 한 것이다 5.18 당시에 광주시민은 북계는 오판 말라 이런 현수막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 그런데 강기정은 바로 이 북계의 부역자를 기념하자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오염시키고 있다 광주 어느 곳에서도 침략의 부역자를 기릴 한 뼘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우리의 선조가 피로서 지킨 땅이다 성명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제가 어제 박민식 보호부 장관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호남 학도병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당시 전남 동부 5군 전라남도 동부 7개군 여수 순천 광양 벌교 보성 강진 여천 내 17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1950년 7월 13일 순천역에 모여서 혈서로 입대 지원서를 제출했고 이들이 7월 25일에 북한군 최정예인 육사단과 7일간 혈전을 벌였습니다 화계전투 이때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7일 동안이나 최정예 사단 육사단을 진격을 늦춤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천 상륙 작전 등 유엔군이 증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국방부 관계자는 이 호남 학도병이 없었으면 부산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제가 학도병만으로 일개 대대가 구성된 것은 호남이 유일하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 학도병을 기리는 추모 현충시설 사업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학도병 위령비를 설치하고 7월 15일 추모 행사를 하는 정도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국비가 연간 300만 원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목숨을 던진 호남 학도병들을 위해서 1년에 300만 원 쓰는 이 나라가 중공군의 앞잡이 김일성의 앞잡이 부역자가 되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을 학살하는 데 부역한 이 정율성이라는 자를 기념하는 공헌을 만드는데 48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호남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양무 호남 심우 국가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다 저는 이런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는 호남 정치인들 중에 이 말을 인용할 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게 폼나 보이는지 입만 열면 호남 정치인들이 양무 호남 심우 국가를 외워요 그럼 이 양무 호남 심우 국가는 뭐냐 이건 그야말로 호국 정신입니다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도 없었다 그 한은 호남인들의 애국 정신 호국 정신을 높이 기리는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양무 호남 심우 국가의 이 국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국가냐 자유민주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고 그러면 입만 열면 양무 호남 심우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가 북한 인민민주지 공화국이 아니고 자유민주지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호남 정치인 호남인들부터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 질문에 답하세요 호남은 좌익의 온상인가 호남은 종북 주사파들의 진지인가 아니면 호남은 부산이나 마산이나 서울과 같이 자유민주지의의 성지인가 적어도 이 질문에는 당당하게 답을 하고 다음을 얘기하자 왜 광주가 정률성이 같은 자의 기념공헌으로 완전히 오염되고 있는데 광주 시장 강기정이라는 자에 의해서 그 전 시장 이용섭이라는 자에 의해서 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라는 자에 의해서 광주가 좌파의 온상으로 이렇게 얼룩지고 오염지고 있는데 왜 호남인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진정 호남은 좌익의 온상이고 종북 주사파의 진지들인가 아니면 호남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하라 그리고 나서 다음을 얘기하자 이 점을 제가 호남인들에게 묻고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첫날 전 세계가 오염 처리수 방류가 문제없다 이런 반응들인데 딱 두 군데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고 나왔어요 딱 두 군데 어디냐 하나는 중국 공산당 또 하나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주사파 딱 두 군데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 과학 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이재명의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목리를 부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괴담을 유포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머리가 나빠서인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은 좀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종북 주사파 그리고 중국 북한의 총선 전략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갑자기 떠들고 나타났어요 제가 어제 쭉 말씀드렸죠 2019년 일본 정부의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해양 방류로 방향을 잡았을 바로 그때 2019년에 문재인 정부 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 입장 해양 방류 반대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스가 요시 이대 총리가 4월 달에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는데 그 전후에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영 외교부 장관이 연달아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금 와서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갑자기 뛰어든 거예요 이건 아주 사악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생뚱마끼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어요 일본의 모든 전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는 초강수 나토는 이런 조치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죠 나토가 아니라 이유죠 미국의 어제 공식 입장은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우리는 만족한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을 이뤘습니다 처리수 방류에 대한 판단은 과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론으로써 일본 정부의 결정을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방류를 왜 찬성해라고 바로 함정을 딱 파놓은 질문을 유미양이가 던졌어요 조승환 장관이 안 넘어가더군요 정부에서 찬성한 적 없다 이건 일본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일본 정부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해양 투기가 해양 방류가 비용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안호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자 조승환 장관은 해양을 오랫동안 바원 입장에서 해수부 장관입니다 가장 통제가 가능한 방안이 해양 방류라고 생각한다 공중으로 대기중으로 뿜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진짜 통제가 안 된다 검증도 어렵다 대기중으로 뿜는 부분이 더 걱정스럽다 그리고 방류가 기정사실화된 이 시점에서는 실효성 없는 방류 반대만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방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한 것도 해양 방류를 전제로 해서 참여한 것이다 그때 해양 방류 다 전제하고 합류 해놓고 이제 와서 뭔 소리냐 너네 이 말이죠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는데 그 내용도 방류를 전제로 하니까 유감이 표명되는 것 아니냐 그때부터 다 알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들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과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이재명이건 문재인이건 이 종북주사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과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 쓰면 이 자들이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문제를 촛불집회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전국에 종북주사파 총동 운영을 내리고 되지도 않는 이 괴담을 왜 계속 퍼뜨리느냐 도대체 그러면 이게 진짜 머리가 없는 것들이라서 그러냐 저는 이게 말이죠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종북주사파들의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이 짓을 계속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이게 총선 전략이다 총선 전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괴담으로 재미 본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중에 광우병 괴담와 이번에 후쿠시마 괴담을 세 가지 점에서 유사점이 있어요 세 가지 점에서 첫째 이게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문제인 거예요 먹는 문제니까 그다음에 먹을 거가 이것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문제 자체가 예민할 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업종이 타격을 받는 것은 삽시간이에요 두 번째 유사점 아주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들 뭐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산 쇠고기 잘못 먹으면 인간 감평 걸려가지고서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방사능 오염된 괴물 물고기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데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아주 예민한 감성적 터치가 가능한 소재예요 광호병이나 후쿠시마나 세 번째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촛불 동원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국민들 잔뜩 겁줘 놓고 그리고 나서 촛불 동원하는 거예요 광호병과 후쿠시마가 이 점에서 세 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세 가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가 광호병과 다른 세 가지 점이 또 있다니까요 첫째 뭐냐 과학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이 광호병 때는 광호병 때도 과학이 있었죠 과학이 있었지만 그때는 쫄려서 쫄아서 겁이 나서 그랬는지 말을 안 했어 과학이 과학이 말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청와대 D상 가서 눈물이나 짓고 그러지 그런데 이번 후쿠시마는 달라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 원자력 전문가들이 말을 시작했어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모든 자연에 모든 물체는 다 방사능이 나와 삼중수소 그거 자꾸 이렇게 무섭다 무섭다 하지마 기준이 중요한 거야 과학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광호병 때와 제일 다른 점이 후쿠시마 괴담에는 과학이 말을 하고 정치인들의 말은 안 믿어도 과학자가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이 말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 뭐냐 국제적 호응이 없어요 광호병은 미국 광호병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가 광호병 공포에 떨었고 그러니까 광호병 때 보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광호병 시위를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생뚱맞게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발표한 거 말고는 한국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전 세계 어디서 후쿠시마 가지고 연대 시위하는 데가 있습니까 국제적 호응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황당한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세계 10위권의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데서 정치인들이 갑자기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가지고 왜 저렇게 떠들지 다들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러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캐나다에서 무슨 시위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시위가 있습니까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초기의 우려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기준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바꿨어요 반대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세 번째 다른 점은 뭐냐 세 번째 다른 점 광호병 때는 이명박 정부와 우리 당시의 자유 우파가 정말 무기력하게 당했어요 명박산승이나 싸울 줄 알지 대통령이 그 뒷산에 가서 눈물 찔찔 짜는 이런 무력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우리 자유 우파가 광호병 괴담 그거 안 통해 이제 후쿠시마 괴담 아무리 해봐 어민들만 주거나 하고 강력하게 맞장을 떴잖아요 이 세 가지 점이 다른 거예요 광호병과 후쿠시마 세 가지 점이 유사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광호병과 유사한 먹는 문제고 아주 감성 자극이 쉽고 촛불동원이 쉬운 이걸 여기에 착목해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정찰총국이 또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종복 주사파들 그리고 이자들이 내세운 꼭두각시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촛불을 들고 비옷을 입고 난리를 쳐도 이것이 이들의 총선 전략이기 때문에 이 총선 전략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총선 전략이라면 이 좌파들 정복 주사파들의 총선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의 주체는 어디야 될 것이냐 총선을 치르는 국민의힘이 대응의 주체가 되어야 해요 제가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소 관련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정부의 대응 과학자들의 대응은 있지만 국민의힘의 대응은 없잖아요 왜 국민의힘은 이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하나 모르겠네 국민의힘이야말로 후쿠시마 괴담이 먹혀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때의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따라서 지금 남의 일처럼 또는 정복 주사파와 윤석열 정부 간의 싸움을 옆에서 거두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 착각인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의 전담 이 싸움을 전면으로 안고 가야 될 주체는 국민의힘이에요 정복 주사파들이 이 괴담 싸움을 총선 때까지 안 가져갈 것 같습니까 총선에 쏘어 먹으려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 싸움을 우리가 하겠다고 또 안아야 돼요 그래서 정복 주사파들의 저 온갖 괴담을 사실과 과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쳐부수어야 된다고 쳐부수는 그 승리의 모습을 국민의힘의 자산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어제 방료 첫날이니까 한도숙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어요 동시에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의 지도부 전체가 국민 앞에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저 것들이 이런 이런 괴담 갖고 국민들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수산업자들 지금 목을 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자기 전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5년 전에 광호병 때는 아니지 아니지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먹기 릴레이라도 버리자 이렇게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장 좌파들이 저런 괴담을 가지고 해? 좋아 우리 그럼 수산물 먹기 릴레이 합시다 우리 댓글창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제안하잖아요 이렇게 든든하고 성숙한 국민들이 버티고 있는데 왜 이런 자산을 배경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자기 전선을 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대통령과 정부에만 떠맡기고 있냐고 저 종북주사파는 선거 때 악용하려고 이것을 지금 시작했는데 후쿠시마 종북주사파들의 괴담이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후쿠시마 괴담을 대처하는 괴담 척결의 전선에 국민의힘이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